3월 5일 4일 4일 새풍마을 순이홉 여러분 자기소개해주세요 데이터 플랫폼실에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입사한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게임 검색실에 입사하게 된 박지영입니다 애니메이터 황창준이라고 합니다 애니메이터는 어떤 일을 하나요? 게임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는 직업이고요 모델러 분께서 3D 모델링을 만들어주시면 귀여운 캐릭터는 이제 말그대로 정말 통통 튀고 귀엽게 스터라든지 괴빡한 캐릭터가 있으면 조금 우악스러운 몸짓을 한다든지 움직여서 생명을 부여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입사한 지 몇 분 되셨나요? 지금 한 20분? 30분? 이제 입사한 지 3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개인기 좀 보여주세요 개인기 개인기 개인기요? 제가 그림을 오랫동안 그렸어서 왜냐하면 좀 특징이 안경도 있고 하니까 약간 되게 단순하게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펜이 얇아서 원래 크로킹에... 그냥 약간... 어깨가 되게 넓으시니... 어깨가 되게 넓으시니...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잘 못 그린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에는 게임사에서 애니메이터로 똑같이 일을 했었어요 복합기 회사에서 복합기 보안 관련 시스템 개발 쪽을 했었고요 코스메틱 회사에서 웹상에 들어가는 다양한 컨텐츠나 웹사이트 구축하는 웹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나 최근에는 디아블로 같은 커타뷰의 RPG 게임을 거기서 게임의 전반적인 백그라운드를 표현해주는 배경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임 회사들보다 고객들이랑 소통해서 많이 개선시키고 다른 게임 회사랑도 차별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체 개발 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 자체 퍼블리싱 온라인 스포츠 게임을 개최하고 있어서 향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저의 역량을 펼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있는 팀도 신규 사업을 하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같아서 도전을 한다는 게 성장을 하는 회사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스마일 게이트에서 더 질환하는 더 좋은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합격한 이유는 무엇? 흥미 자신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자체에 대한 열정과 흥미, 관심이 중요해서 면접 때 제가 이 서비스에 굉장히 흥미가 있다 개발자로 입사한 만큼 개발 업무에도 굉장한 흥미가 있다는 걸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로 증명하듯이 말을 하려 했고 면접 볼 때 조금 날카로운 질문들이 되게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전혀 다른 직군에 왜 지원을 하셨냐고 여쭤보셨었는데 게임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통틀었을 때 IT 회사라는 직군에서는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요 주관이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대답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자신감 있게 대답했던 것들이 긍정적이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통 커뮤니케이션 협업입니다 기술적인 역량이야 개별로 각각 다르겠지만 결국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가 개발자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소통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능력들도 제가 얻고 같이 그것들이 시너지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유롭게 되는 조직 문화라면 서로 잘 맞춰가면서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을 낼 것 같아요 스마일 게이트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한테 팁 좀 주세요 일단은 그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건데 게임에 대한 정보도 정말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은 이제 공부를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봤던 직종에 지원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직무 스타일을 직렬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실력과 열정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흥미 관심만 잘 나타낸다면 얼마든지 가능성과 기회를 주시는 곳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나게 될 팀원들에게 한마디 인턴이 아닌 종교직 주임으로 돌아왔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능력 있는 개발자로서 잘 부탁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직무에 좀 도전하는 거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 좀 기간이 걸릴 테지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 뒤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주영아 3개월 동안 적응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너에게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또 그만큼 배우고 좋았던 경험과 기억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 한 단계를 밟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보자 파이팅 마무리를 위한 멘트도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3개월 뒤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재혁아 너가 선택한 회사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